이제 안 써야 돼, 처음에. 좀 봐, 좀 봐. 장갑 좀 봐. 아, 너네. 좀 봐. 아, 너네 진짜. 너네 맨날 음식 시켜 먹고. 어? 엄마가 해 주는 것만 먹고, 너네. 시켜 먹었죠, 너네 맨날. 어? 시켜 먹고, 엄마가 해 주는 것만 먹고. 기다려봐, 아빠가 해 줄게. 오케이. 오케이. 이야, 이는 일 없다. 자랑이다. 아, 부리. 야, 심심을 남아.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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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고약 부릴 게 노래밖에 없어.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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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프리트하이 퀸인데? ! 아아! 아, 너무 잘해. 여기 디노 씹 좋네. 아아! 아이, 그만해. 한 번 더. 못 먹어요. 디노 씨.. 뮤지컬, 뮤지컬! 아, 뭐야? 아이, 정말! 답답한 양반 거 또 하셨네! 아, 저분이다! 저분이야! 왜 오셨어요? 어? 산신령이다! 뭐야! 아, 이 씨! 야, 이 씨!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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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을 웃기지 마! 얼마까지 줄 수 있어? 아, 이 씨! 아, 이 씨도 열심히 불려요? 아, 금방 했는데? 아, 금방 했는데! 아, 진짜 저래! 아, 진짜 저래! 아, 진짜 저래! 아, 진짜 저래! 아, 안 올리지 왜? 아, 진짜 저래! 아, 신혁이 왜? 뭐? 뭐? 신혁이 왜? 뭐? 야, 저거 장어! 어떻게 하는데, 이거? 어? 아, 나 이거, 나 이거 제발 좀 하려고 했는데! 진짜 지겨워! 아, 진짜 지겨워! 아! 틀려봐, 틀려봐! 그만 좀 해요, 지금! 신혁이 그만 좀 해요! 아, 진짜! 아, 저 사장님 정말! 왜 그러는 거야? 왜 그러는 거야? 그게 뭐, 그거 다 없구나! 그냥 괴롭히는 것 같아! 아, 진짜! 아, 진짜! 사랑! 웃기지 마! 얼마 하면 돼요? 얼마 하면 돼요? 이제 스태프분들도 그닥 열심히 안 봐, 그냥! 아, 진짜! 아, 진짜!